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사탕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게임 바로 마이크래프트 아 네 전에 했던 스토리탈 질문에 그 이름이 뭐였죠? 내 케이크 어디갔으면 하세요 내 케이크 어디갔어요? 플레이해볼건데요 스킨을요 스킨을 바꿨어요 스킨 바꿔서 스킨을 바꿔서 스킨을 바꿔서 스킨을 바꿔서 기분은 좋은데 스킨을 바꿔서 스킨을 바꿔서 스킨을 바꿔서 스킨을 바꿔서 뭔가 좋은 느낌도 있긴 한데 좋지도 않은게 어 이거 보세요 제가 1.9버전으로 가져왔어요 1.9.4버전으로 가져왔어요 원래 이게 1.6.4버전으로 하는건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제가 마이크래프트 스킨을 봤는데 스킨을 적용하는데 뭐지 스킨을 적용하는데 지금 사이트가 바뀌었어요 사이트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게 바뀐게 1.6버전에는 그게 적용이 안되는거에요 1.6버전에는 이게 적용이 안되요 스킨 바꾸는게 사이트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치여치해서 어떻게 1.9버전으로 해가지고 원래 원래 이 이름이 내 머리에 텍스접에 오류 있어요 인데 이름 그런데 오류가 없어요 그냥 유리대가리 쓴 에요 그래서 그런점에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뭐 직접 보여드려야 믿을까요? 아 뭐 안보여드리시 안보여드리 믿으시겠죠 뭐 그럼 믿는걸로 알고 진행할게요 말하다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네요 아 그래서 이게 뭐야 때리면 바로 때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보스방 가면 힘들어질걸요 아 이게 뭐야 아니 나 좀 따라가지 이-, 왜 이어지는 거야 ? 열대는 전비고기라도 먹어야겠죠 뇌 아 끔찍해라 그래서 텍스처 팩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제 이름이 내 머리 텍스처 팩 오류 있어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텍스처 팩 오류가 없죠 그냥 유리 유리 쓰네 유리 아 이것도 판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야 길이 어디죠 어 어? 잠깐 길이 어쨌든 스킨은 바꿨는데 1.9 버전이라는게 문제죠 아 근데 킬 어떻게 엥? 하.. Holy hell 게임 모드로 바꿔올게요 아 엥 엥 엥 엥 엥 아 유리 엥 엥 아 진짜 엥 아 엥 뭐 오류는 없을지 걱정인.. 자 영상 끊을게요! 근데 어쩌다보니까 여기 사막막으로 오게 됐어요? 여기는 사막막 뒤지어 도착한 건가? 도착했다는 건 아이템을 털고 왔다는 건 털고.. 메우죠? 내 정상 짐.. 정상적인 짐을.. 찾아야지.. 아이피.. 어.. 어.. 바꿔야죠.. 모드.. 게임 모드.. 슬래시.. 데스팅 엠.. 에.. 이가 어디있지.. 이.. 공.. 됐다. 됐다. 어 근데 비가? 중요한 발반? 툭! 어? 아 비..비라도 꺼야되는데 이거 클리는 어떻게 쓰지? 어..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네 빗끄는 데에 방법이 없답니다 아..받아야 됐네요 어허허허허 빗끄는 데에 방법이 없대요 흐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음..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흐음... 흐음! 흐음! 아... 네 아무일도 없죠? 오늘. 아 목을 개썩은 거고 밖에 없는데. 몸에 있을때 체제제력 10% 다리에 있을때 이 우쿨이카은 원래 알아서 갈아입혀지는데 어! 상점이당! 장부판매 사슬투구 이건 안되나봅니다 어! 필요없는 바 동 안되는군요 역시 아 아유 특스포션 아 여기 포션 많아요 고교장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제발 아 어 평 어우 뭘까 잡탱교환 네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어엉 좋았쓰 오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와 슬라임보 진짜 모르는데 슬라임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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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됐어요 더있나봐요 밥 밥좀 바다에 쓰레기구만 아주 없군요 내 별을 줘 잠깐만 어 아 열 개가 끼지마는 이거는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어 잠깐 너 경험지병서 견해주니 안해주는거구나 남은건 여기다 다 쏟아붓겠습니다 아이 내꺼 내꺼 어 안녕 어떻게라도 저거 고고 싶었어요 함종이 다이아몬네 저거 함종이 다이아몬네 저거 함종이 다이아몬네 저거 함종이 다이아몬네 음 음 음 역시 없고요 음 음 음 음 필리없네요 음 아 좀 더 털어야겠네요 그러고보니까 음식이 또 있네 여기 뭐야 이 자식들 비밀이 철거부 보호 아 보호만 보고 얜 제 운명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거미는 더 있었네요 여기에 흐들 아 역시 안 되는군요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제가 빨리 감는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에.. 수동으로 클릭을 해가지고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시세요 유튜브 보시면 빨리 감기 버튼이 있더라구요 그 누르시면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시세요 잠시만요 이거랑 이거랑 더 존재해봅시다 저리 가라그래요 어디보자 좋은기야구나 아 잠깐 밑에 더있었네 뭔가 밑에 뭐가 더있었죠? 쯧쯧쯧쯧쯧 여기에 뭐가 더있었을거에요 역시나 아 비오는거 진짜 시끄럽네 아이씨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웠었나 뭐야 화살이 많았네요 이런데 전부 화살 하나만 있으면 되.. 되요 아마도 그럴걸요? 어이씨 어이씨 죄송합니다 네 무한히 있어요 역시 근데 아까 둘째 거기에 와.. 그리스마이셨던거야? 아 비 끄쳤나요? 아 드디어 비 끄쳤나봐요 드디어 드디어 뛰어다니면 안되죠 방금 제가본것 아무것도 보여 드디어 저 나중에 쓸 수 있겠네요 슬라임볼들이구요 저 레니스터드 체스턴는 왜 다이아몬드 중국산다이아몬드 중국산다이아몬드 원래 이게 아마 다이아몬드인데 이상한게 그려져있을거에요 인치인트같은거 되어있는거 그런거 되어있을텐데 원래 크기보다 좀 더 작게 생겼다고 써져있고 그게 아니고 원래 크기보다 좀 더 작을건데 주립군지같은 소리가고있네 아 신발하나도 없었데 잠시만요 네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경 들어가지맙시다 잠시만요 아 이거 그냥 버립시다 뭐 제가 하니까 별로 재미가 있진않네요 뭐 제가 하니까 별로 재미가 있진않네요 아 뭔일있었나요 아 뭔일있었나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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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정리 좀 합시다! 하.. 진짜 어슷하네.. 아 뭐 이따가.. 교환할거니까 뭐.. 쁍 개묘기 안들어 갈래요 나중이라도 안들어갈거에요 드디어 출근으로 지나가네요 어디옵시다 어떤게 더 좋은지 이게 훨씬 더 좋네요 전 날카로운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뭐가 구워지고 있네요 아 오타 아닌가봐요 아 오타일이 다 옳을 데가 없잖아 제가 버릴게요 왜 같이 될 수도 없어? 그럼 왜 가보고 있어 버려 맛있긴 한데 뭐 하나만 가져가죠 두 개 가져갈 수 있겠네요 이 집까지만 털고 돌아갈게요 근데 2층에 있네요 아 저템비도 이거 팔 수가 있는데 이거 버릴게요 A샵탱 교환으로 부술거야 부술거라고 아마 좋은게 있을거야 그냥 갈게요 잡팀 교환이 여기다 없어졌는데요 상점 주인이 없어졌다 먹팀 교환이 없어졌어요 일곱 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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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황금사고 시리즈 끝났어요 어? 이게 왜있어? 아 내가 버렸었던거죠? 이거 쓸데없고 아이 버스티트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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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 다가져올걸 그랬네 그냥 먹을 거나 삼시 먹을 거 없어졌죠 씩 psychiatrist 여기 있었네 씩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않 이거 이거.. 아뇨아뇨 즉시해보거나 뺄게요 응 포션만 진짜 원해가지고 아우씨 이따가 올라갈게요 여기.. 여기 집들은 다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막 비성.. 비정상인 집이 있을거에요 매우 정상적인 집 스토리 진행할 일을 그렇군요 대화하게 당신이 돌머리인가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페이크 혹시 페이크를 훔치는 페이크라는 놈을 아시나요? 페이크 많이 여망한 도둑이지 아니 왜 갑자기 떱뚱뚱 반말이야 아 그러면 페이크는 어디있죠? 페이크 페이크의 성이 있다는데 그곳으로 가려면 흠 스토리 차박등굴 끝까지 내려가면 그것이 2주 지나면 회의끌이 상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서류면 전부 어디갔어요? 일단 음 일단 그거보다 자네는 마을에 있는 아이템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크 당연하죠. 아피쥐같은 게임을 주인공들은 원래 저희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네가 물건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않나? 주인분들은 플레이어 아이템을 가져갈 때마다 자유신들을 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어떤 사람은 감기약을 사야 되는데 플레이어라는 놈이 붙은 돈을 가져가서 감기약 한 대기로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 오늘 겨울 겨울 너가 저번째로 제외된 플레이다. 하하하 뭐라 이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와주세요! 저 손 잡아라! 약한데? 약간 약한데? 어 그게 세진 않네요. 근데 한명밖에 없어? 아 한명밖에 봄서? 진심으로? 아이씨 뭐야 어.. 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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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뭐?뭐?뭐?뭐?뭐?뭐?뭐?뭐야?뭐야? 저...관종벌레... 나 관종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엔 나도 아자 그에서 관종 짓을 할 때도 있지만 가장 좋아지 않습니다 페이크푸어? 비싸네 왜 이거 보내? 이..구..돋..기..구.. 됐당 요리가 부숴도 된다고 했으니까 대화하기 너는 누구지? 여기는 부암죄 예방을 위해 착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다 아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래? 그럼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는 당연하죠 제 얼굴 제 얼굴을 보세요 아주 착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 너의 얼굴을 보고 있었니 못 믿겨서 싸우자 뭔데 갑자기 왜 싸우는데 비스전투 정비원 저 갑옷들이 깨진 것 같거든요 뭐..뭐..뭐야? 오우! 렉! 렉이 아닌데요? 얘가 겁나는 느린 거잖아요 근데 왜 두머리죠? 근데 왜 두머리죠? 경비원은 좀 센데.. 비겁해요 아니.. 렉! 스플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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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뭐야 풍불진 한명 죽은거 같은데 내가 죽겠다 어 스폰 다시 스폰 되는구나 뭐야 다시 스폰 되면 아 얘 분신이야? 경비원 얘를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아 아 진짜 빨리 죽어라 제발 아 죽었다 아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몇 번 죽는 겁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어 1.6.45년이 아니라서 그런가봐요 깍 당신이 이렇게 강한가 보니 착한 사람이 확실하군요 지금이 됐으니 지나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 잘했어 그게 지금 사람 때리고 할 소리인가요? 화내지 마세요 전부 지난 일입니다 그래 전부 지난 일이겠지 저 좀 그 대신 제가 좋은 정보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 아이 죄송합니다 저 그거 뭐지 아무래도 바꿔야겠어요 1.6 버전으로 네 저 저 잠시만요 네 그럼 바꾸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보니까요 이거 1.6으로 해도 바뀌더네요 스킨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1.6으로 해도 스킨은 바뀌나 봅니다 으아아아악 뭐야 잠시만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번 매번 확실히 망했네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스토리는 어떻게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올릴게요 스토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 이게 말야 되냐고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여러분 제가 스토리를 그냥 잠시만 여러분 제가 그냥 스토리를 그냥 알려드릴게요 스토리가요 그 반쯤 왔는데 제가 그렇게 경비원 죽이고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전 중이고 문 열리고 그 신전같이 생긴데 쭉 지나가다 보면 그 발판이 있을거에요 발판을 누르면 발판을 눌러요 발판을 누르다니기보단 발판 받는거죠 아마도 그럴거에요 그래서 북하면 철장같은게 있어요 아마도 꼭 그런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어요 그 회이크를 부과도 엄청 많고 타이아가 있고 어쨌든 그렇구요 아 뭐 아닐지도 몰라요 아닐까요? 훨씬 더 높은거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막치겠구요 하.. 오늘 좀 많이 힘들었네요 제 배경화면이에요 아부 x5 빽으로 Claudio 아냐 바로 kan 읏 6 6 눈 소중히 앉아있는줄 알았는데 이상한 노래도 들리고 이 발 다 뚫렸잖아요 이거 이 발 이래요 이래먹어가지고 매번 어떻게 실행해 이제 뭐했을까요 이미지 으아아아아아 으으으으으으으윽 뭐 어쨌든 이렇게 됐구요 방했어어어어어 으으으으으으으앵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